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짱, 오늘의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질수는 갇혀있고, 방향성 없는 개별 종목 장세는 여전합니다. 테마도 연속성 없이 그날그날의 테마가 올라섭니다. 오늘의 테마, 일명 7광구 테마입니다. 대성에너지가 오늘장 종목 10위 제재했습니다. 7광구로 불리는 한일공동개발구역 해저유전개발 물리탐사가 재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성에너지, 대성산업이 들썩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공동탐사 계획을 정책당국에 제출라면서 기대감을 키운 건데요. 다만 실제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년 3천원 물리탐사를 공동추진하고, 내후년에는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작업에 나설 계획을 알린 건데요. 양국 간의 대륙붐 협정 종료가 2028년으로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7광구 탐사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성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이 강세를 보이다가 다 고점을 찍고 윗고리를 쭉 달고 내려왔습니다. 테마를 형성하는 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대신증권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반등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자화전자가 9위에 올라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150% 넘는 급증 영업이 흑자전환 실적 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애플향, 손떨림 보정 부품 OIS 공급과 함께 폴디드 줌 카메라 성장에 대한 수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중앙권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북미 거래소는 동시에 확보해서 지지부진했던 올해와는 달라진 내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올해 대비 65% 증가 기대하면서 최고 매출 전망되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전망과 함께 내년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라서고 있는 자화전자, 얼마나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9위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8위입니다. 소속의 불확실성이냐, HBM의 모멘텀이냐, 그 기로에서 강한 반등 탄력을 받기 시작한 예스티가 8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123억 원 규모 HBM용 가압장비 2차 물량 중에 일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 수주 공시가 뜨고 있죠. 지난달에도 수주연 1차 물량 차질 없이 올해 말부터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수주연 2차 물량은 초도 물량의 2배로 반도체 장비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추가 나머지 2차 물량 수주가 더 예정되어 있어서 대규모 수주 기대 유효한 상황인데요. HBM 장비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자상 최대 수주 물량 이미 확보를 했고, 내년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HBM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수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HBM의 기대로 지난 8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경에 HBSP가 개발 중인 고압 언일링 장비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특허 소송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HBM의 대규모 수주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과연 이 수송에 대한 이슈가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 같이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중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대성에너지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7광구 탐사 재추진 소식에 대성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주와 석유주들도 똑같이 들썩이는 모습인데, 다만 아직 테마가 형성되기엔 힘이 약한 건지 좀 상승폭을 다들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성에너지, 현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동구 대표님? 뭐 7광구 관련된 얘기는 거의 50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줄다리기인데, 사실 7광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제가 막상 떠오르는 거는 옛날에 안성기 배우분 나왔던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영화도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정작 거기 석유는 없고 무슨 물고기를 가지고 석유를 만든다, 이런 어떤 미스터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논란들이 나왔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 7광구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광구 지역이 말 그대로 8만 2천 제곱킬로미터라는 굉장히 광대한 범위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일본이랑 같이 공동탐사를 했을 때도 불과 500제곱킬로미터밖에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전체 지역에 있는 데서 가능성을 탐사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계속 공동탐사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일본 측에서는 2020년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었다가, 이걸 20년도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광구라는 지역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도상 위치를 봤을 때,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토 기준에서 200헤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잡게 되는데, 지금 해양법상이 최초에 7광구가 설정될 당시에는 대륙이랑 연결선까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공동구역으로 겹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행법상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갖고 있는 7광구 지역은 일본 영해 쪽에 근격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국석유공사가 이런 어떤 이슈를 다시 한번 띄운 것도, 지금 2028년도까지 이 해양 공간에 대해서의 개발 조강권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90% 이상은 일본한테 줘야 된다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다가 급락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대성이너지도 오늘 보면, 장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탐사를 시작하는 계획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회담을 갔다 보니까, 이걸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2025년에, 그러니까 공동 조사, 공동 탐사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서, 공동 탐사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슈들은 조금 단기간에 조금 조성된 테마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동 탐사를 착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 2004년인가요? 이때 중국의 룽징 유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가 지금 나왔는데, 룽징 유전이랑 칠광구랑 거리가 그래도 1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탐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했을 때, 만약 천연가스가 나온다면, 대성에너지를 분류해서 흥구석에 이런 많은 어떤 석유, 천연가스 종목들은 조금 급등이 연출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시간에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반영이 되고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안정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업이 실적이 견이됐을 때를 조명한다면, 목표가는 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단기 테마로의 보수적인 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9위 자화전자입니다. 어제, 오늘 실적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화전자도 좀 살아나야죠. 기대감 대비 사실 주가가 좀 답답하긴 했어요, 곽용 대표님. 네, 네. 자화전자는 지금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실적이 X, 안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23년도 4분기 때 실적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겠죠. 그런데 2022년도 11월에 11월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랐다가 올해 6월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갔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4분기 때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올랐다라고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4분기 좋은데 주가 밑으로 더 왜 많이 빠졌다 올라오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1월에 공식 내용이 있었어요. 그 공식 내용이 뭐냐 하면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증여. 그러니까 이 증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중자, 주식을 받는 회장이 아들에게 40만 주를, 즉 93억 정도를 그 당시에 2011년도 17일 날 공식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증여를 받는 수중자 그 시점에 2개월 전후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증여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이 납부 기준이 다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눌러지는, 좀 적게 내야 되니까 눌러지는 이슈가 끝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는데 그때 2023년도에 말 정도에 좋아진다는 개념이 좀 보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밀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다시 그동안에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져 있는 주가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4분기 좋고 내년 좋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예스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소식이 있었죠. 수주 소식에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분쟁 이슈, 소송 이슈도 있는 가운데 예스티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대표님? 일단 이제 HPM3 관련된 장비 납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장비는 2차 물량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3억 규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더필 웨이퍼 장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M들을 적층으로 쌓아서 웨이퍼를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진행하는 장비를 수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7월까지 계약 기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선행 수주를 받다 보니까 고객사 확보에 대한 시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T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HPM 관련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ST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절박했던 부분들이 매출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확보를 해나가는 와중에서 영업이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확보가 안 됐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웨이퍼 장비,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적 효과들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많은 기업들이 HPM3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초점이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지금 실적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매력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런 장비 낙품 수수가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는 2만 1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신규 탑승하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변동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만 6천 5백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 이슈에 대한 영향은 접어두고 HPM에 대한 모멘텀을 더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소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 자체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네스티단 기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 실적부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들은 다시 재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최근 뿐만 아니라 근래까지도 제약 영업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메리톡스 같은 경우도 균제 소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종목이라는 특징상 그리고 기술주를 접근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적 부분들이 견인되냐 안 되냐가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EST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주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 공개해볼까요? 코어라인 소프트, 루닛과 손잡는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7위 차지했습니다. 의료, AI 분야 해외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재결했습니다.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시장 개척에 양사의 이런 네트워크 활용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은 건데요. 코어라인 소프트가 흉부 질환 관련해서 3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루닛의 AI 솔루션과의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스펙을 통한 상장 이후에 사실 주가는 줄곧 밀렸지만 오버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 조금씩 또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I 의료의 대장, 루닛의 실총이 지금 1조 3천억 원 규모, 코어라인 소프트가 3천억 원의 실초 이런 부분들이 또 비교가 되면서 부각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루닛과의 오늘 동반 상승 두드러지네요. 이어서 6위입니다. 저평가된 제약 청장주라는 IBK 투자증권 리포트 효과와 함께 장중 7%까지 반등에 나서는 JW 중의 제약이 6위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패밀리와 또 혈육병 치료제 햄리브라의 매출 안정적인 성장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각각 30%, 240%나 성장을 했고 올 4분기도 우호적인 영업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핵심 품목의 성장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 주정지 상향 움직임,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아토피 신약의 기술 이전 계약 해지 소식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또 호실적 파이프라인 모멘텀을 주목하자 AI 신약 플랫폼으로 성장성 다시금 주목되고 있는 JW 중의 제약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와 6위에 또 각각 살펴봤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루닛과의 이런 협업 기대감으로 루닛, 코어라인 소프트 모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의료조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 괜찮은데 코어라인 소프트도 신규주이기도 하고 추가 반등의 힘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규주가 바닷본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의료 AI 쪽은 성장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죠. 12월 1일 날 물량이 신규 물량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주목받고 크게 최근에 주목받고 뷰노입니다. 그런데 루닛과 코어라인 소프트가 관련해서 지금 해외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FDA 허가 의료 허가를 받은 의료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루닛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이 CT 영상 기반 폐결절 검출 기준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긍정적이고요. AI 의료기기 분야에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중동 수출 성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동 쪽의 의료 분야가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출을 했고 최대 메디컬 플랫폼 회사와의 플랫폼과의 제품 공급해서 체결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주가의 하반 경제성을 확보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루닛과의 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JW 중해제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죠. 여기다가 내년 최대 실적 전망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 바닥 찍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대코 대표님. 일단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상심이 클 많았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과징금, 리베이트 과징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 급락을 많이 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제가 중해제약을 말씀드렸을 때 이때 당시에 이슈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햄리브라 관련된 매출 호조, 그리고 AI 신약 개발에 관련돼서 수출, 마일스톤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200억가량이 예출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매출을 일으켜놨는데 영업이익을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때려받아버리니까 300억가량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주가를 좀 많이 하방압력을 늘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해제약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의 일부의 어떤 일탈 행위가 또 이제 주가의 브랜드를 좀 많이 손실을 앞서 보니까 부담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이나 바이오 종목들을 접근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임상 결과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 급락이 좀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반면에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코프로세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비롯해서 다른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을 때는 뭐 신규 제약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 연장 그리고 마일스턴에 대한 재계약들이 또 이어지나 안 이어지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반면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좀 좁혀나가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손실폭을 좀 좁혀나가겠다라는 의지들까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중해제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조를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이면은 조금 손실폭이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들로 좀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4만원 미만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과감하게 쥐고 계시는 게 좀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만 5천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과징금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들 그리고 4분기 매출에 대한 타격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2만 5천원 선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내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반등을 지켜보자 JW 중의 제약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국방신속학습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398억 원 규모 상용저규도위성기반 통신체계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용 우주인터넷 개발에 착수하게 된 건데요. 최근 한화 시스템 기관 수급이 24일째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뉴스 속에 탄력받으면서 3.4% 오르고 있습니다. 효성중국업은 올해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2,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중공업 부문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도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현재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던지 관련 주 에코프로 머티의 독주에서 같이 달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발 훈풍이 전해졌고 이에 셀 3사도 나란히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드팩트와 국내 연구진이 공동연구를 통해 뼈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과 이를 타깃으로 하는 혁신적인 치료 후보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내면서 거래량 급증에 장중 23%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뉴스에 강한 셀 나오면서 윗골이 길게 다는 가운데 현재 4.6%의 상승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퇴 오늘장의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삼성 SDS의 52주 신고가의 흐름과 그대로 연동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엠로가 오늘장 종목 5위입니다. 삼성 SDS 흐름에도 연동이 되지만 또 마침 코스타 150지수 신규 편입 이슈까지 더해진 그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의 연속 상승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또한 기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 SDS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죠. 동반에서 글로벌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내년 본격적인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본격화로 외형 성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내년 상반기 기업형 생성형 AI 적용 업무 자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패브릭스 출시 모멘텀이 큽니다. 실적 성장 가시화가 기대되는 엠로우 삼성 SDS와 함께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5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4위는 STO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욕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과 주가가 그대로 연동이 됐습니다.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80% 넘는 급들 그런데 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STO, 이민청, 복합 이슈까지 붙으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전일 항공금융 토큰 증권 STO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기 자산관리 기업인 VMIC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항공금융을 비롯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6개 기초 자산을 확보해 가는데요. 디지털 증권 시장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 중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 장례시장에서 토큰 증권 STO의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초 STO 장례시장 개설을 본격화하죠.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민청 세부 내용 연내 발표를 앞두고 해외 송금 관련주로도 테마가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 어플리케이션 소2를 운영 중인 서울옥션도 전일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 미술품에 대한 토큰 증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모멘텀을 STO에 대한 이슈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 3위는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5G 아니죠. 이제는 ESS의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실 예상치를 하위하면서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4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지난해 대비 38% 증가 전망되고 있고요. ESS 전기차 부품 사업의 성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SS 매출 비중이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ESS 부품의 글로벌 기업향 본격적인 공급과 또 전기차 부품 매출도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양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서는 서진 시스템에 대한 매매매력도 높을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엠로부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성장 가시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 사거래일제 연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최근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봐도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추가적으로 또 기대봐도 좋다. 이렇게 먼저 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삼성전자 인공지능, 삼성가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상표 출원을 했죠. 그래서 채집비트의 대항마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주목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1등 기업들끼리 뭉쳤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5월에 삼성 SDS 외에 2인이 지분율을 38.34%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SRM 분야에서 국내 1위입니다. 1위라는 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SCE 부분에서 1위 1위라는 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솔루션입니다. 이 온라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SCP에서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거죠. 이 전부 1위끼리 뭉쳐졌기 때문에 향후에 파트너십에 상당히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통화 플랫폼이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60배 수준이 글로벌 시장도 공략한다고 하니 내년에 이런 부분이 주목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수익성 높은 SDS 매출이 반영되어서 실제 퀀텀 점프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세 개의 회사가 뭉쳐져서 새로운 어떤 수익의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엠로 내년에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실적에 대한 가시성에 기대가 되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 높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STO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그 외에 이민천 관련 테마 이슈까지 좀 붙기도 했어요. 단계 급등하긴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의 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STO라고 하면 아직도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봐야 어차피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STO라고 하는 거는 기초 자산을 무엇으로 잡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수산금융도 있고 풍력발전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항공 자산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STO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발행하는 기초 자산은 항공기, 항공 엔전입니다. 엔진 리스 관련된 ST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입장에서는 항공 산업까지도 수세를 보겠다라고 진입함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STO를 발행을 했을 때 이걸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대중성 자체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제한성으로밖에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마찬가지로 STO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기초 자산이 우리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지금 이렇게 세 번째로 STO로 토큰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 기초 자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메리트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항공 자산이라고 한다고 치면 물론 이제 팬데믹이 끝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노후 장비들 같은 경우에 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에서는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장중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리트를 만드는 게 항공사 분야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자산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품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투자들은 앞으로는 어떤 이런 증권 코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임대 수익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매출 수익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들이 좀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하드웨어 그리고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보다는 조금 서울옥션을 조금 더 위에 눈을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만약에 서울옥션을 오늘 좀 이렇게 탑승하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오늘 좀 뒤늦게나마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제 13만 원을 증정했습니다. 만 3천 원을 제가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혹시나 탑승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절가는 제가 만 천 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이 구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STO 관련 주들은 일단 주 급등에 대한 추경 매수라든지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의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만 지켜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TO 산업이 이제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STO로 이제 가장 정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이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 토큰을 잡았냐가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도 예술품 거래가 활성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젊은 세대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활성화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항공 엔진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런 토큰이 발행됐다고 해서 투자하기도 사실상 제한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전문 집단들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공기에 대한 어떤 리스 운행을 전가를 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 오히려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던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경마 상업 수익이 좀 늘었다. 이번에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됐었다. 이러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 옥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3위 서진 시스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이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는 상황인데 서진 시스템 좀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을까요? 곽 대표님. 업사이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4분기 때부터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 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FM 가이드에서 또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떤 저점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기관 수급의 유입은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기존부터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가이던스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은 유효하나 이런 가이던스를 잘 못 맞추는 기존의 패턴을 조금씩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업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로 쭉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좋아진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누노는 수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샷원퀴님께서 오늘 LNF가 대장이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대구시와의 투자해박을 체결하면서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대구에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투자가 완료되면 LNF는 하이니켈 생산회사에서 차세대 음극제와 LFP 양극제까지 양산하는 2차전지 종합소재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현재 15% 급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재평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인간님께서 에코프로버티 두산 로보틱스 대탈출 러쉬 중이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2시 이후 갑자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버티 장중 13%의 급등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 힘이 다 빠지면서 0.7%, 빨간불말 겨우 지키고 있고요. 오히려 그 힘이 에코프로비엠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6.9%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도 윗골이 달면서 현재 4%의 상승만 지키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들에 현재는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성우님께서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 토종 1위 플랫폼 탄생한다는 단독 뉴스를 체크해주셨습니다. 맞아요, CJ E&M의 티빙과 SKS케어의 웨이브가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CJ E&M 오늘 6%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10월 말 저점을 딛고 확실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 주 다시 웃을 날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종목 2위와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2위는 게임주, 위메이드가 차지했습니다. 단계 급등 이후에 쉬었던 주가 다시 갈까요? 오늘의 주가 상승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공식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중동사 확장 기대를 키운 건데요. 다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은봉 전환하는 힘은 아쉽습니다만 내년 기대가 높은 게임주인 만큼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추가 반등 여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목하는 이슈로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출시 모멘텀 1분기 출시를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진출 기대, 미르4, 미르M의 판호 획득 가능성 높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실적 상향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타 게임사 대비 2024년 풍부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지켜보는 위메이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또 가나 했는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급등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부담스러운 수급, 두산으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두산도 완만한 반등세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1위는 두산 로보틱스 아니고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그룹이 싱가폴에 준공한 글로벌 혁신센터에 새로운 전기찬 생산 공정에 처음 투입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추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협동 로봇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기차 생산 공정까지 확대가 되면서 로봇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두산 내년 자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함께 흑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 대비 시총 지금 저평가에 있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매술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힘으로 두산도 조금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두산 로보틱스 못 사겠으면 두산은 사봐도 될까요? 오늘의 1위 차지했습니다. 이제 위메이드와 두산까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위메이드 중동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게임주들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던 원인은 지난 9월부터 해서 조정이 받았던 대부분의 이슈들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판후 발급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 플레이 시간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법안이 발표되니까 여기에 넥슨이라든가 넥슨게임즈라든가 네마블이라든가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선박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연일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주에서 다시 주가가 빠졌던 원인들은 결국은 중동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데 어떤 형태로 진입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탄력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메이드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람에비리티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사흘 전부터 해서 거기에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었고 여기 현장에서 웹3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 산업 그리고 인프라 산업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관계를 요청한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게임 산업을 본격적으로 아람에비리티가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2030년인가요? 2030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점도 오늘 추천을 못했는데 2030년까지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람에비리티를 전세계에서 게임 순위 국가를 탑10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 특히나 글로벌 모바일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의 플레이랑 막부터 보다 보면 이거 오일머니가 보통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물론 이런 온보딩 시리즈는 기존에는 컴투스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유럽 법인에서는 마찬가지로 갬블링 쪽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이 노하우들이 만약에 중동 지역까지 확장이 된다고 봤을 때는 위메이드의 실적들은 꽤나 과감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되 일단 손절가액은 제가 5만 원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게임 시장 업황에 따라서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5만 8천 원을 제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동 시장에 대해서의 확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사업 스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막연하게 주가를 높게 자신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목표가 설정하면서 조금씩 살펴보자. 위메이드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강한 상승세 속에 같이 주목받고 있는 두산이죠. 두산 그룹 자체 내에서도 주력 사업과 신사업 포트폴리오 강화하면서 실적 그래도 기대되는 모습인데 두산 로보틱스의 강한 상승세 속에 대신 두산으로 한번 살펴봐도 좋을까요, 곽 대표님? 저는 각각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로서 성장 테마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주목하시는 게 맞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지 않습니까? 지주사의 투자 포인트는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종속회사에서 추가로도 있느냐가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캐시라든가 두산 애너빌리티 쪽에서 실적 호조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닷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주사 자체가 할인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만큼 메리트 있는 건 없다고 판단해 보았을 때 두산은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두산 지주사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라고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빚이 업황 회복이 되면서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제가 특히나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거든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두산 애너빌리티의 자회사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2004년도에 상반기에 공장 착공하고 2025년도 하반기부터 연간 3천 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서 리튬 등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미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주사 매매는 조금 뭐라 할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를 보셨다면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을 키우고 상승폭을 거의 다 줄여내면서 두산도 같이 좀 힘이 빠졌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지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수급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동성을 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지주사 두산은 빠지더라도 덜 빠질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지금 그런데 로봇 테마주는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빠졌을 때 만약에 빠져준다면 저는 정고점 지지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고점 밑으로 빠지면 시간을 두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라는 게 바닥에서 변동성이 크고요. 꼭대기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흔들림없이 투자해도 되겠지만 변동성을 이길 수 없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서 추세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엠로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참여 코너 당첨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뉴스를 전해주셨던 주성훈 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와우TV.co.kr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성공투자 5중수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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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